깨핫! 안녕, 친구들! 여기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아빠가 유럽에서 열리는 과자 박람회에 가셨다! 올 때 예쁜 선물을 사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선물을 사오실까? 깨핫! 너무 기대돼! 악마의 인형... 피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 반지 선물을 못 샀네 여기 어디 유명한 인형 가게가 있다고 했는데 어? 저기다! 다행이다! 반지야, 반지야! 아빠 왔다! 우리 딸들, 잘 있었어? 아빠, 선물 사왔죠? 짜잔! 이건 당신 꺼! 고마워요, 여보! 이건 다시 장난감이랑 뽀삐과자 그리고 반지는 봉지인형! 너무 이쁘다! 맘에 들어? 응응! 윤기나는 곱슬머리에 반짝이는 큰 눈! 예쁜 드레스! 완전 맘에 들어!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공주스러운 이름이 뭐가 있지? 투메이로! 너 공주 이름도 알아? 당연하죠! 내가 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엘리자베스, 마가레트, 캐롤라인, 스테파니, 크리스티나, 빅토리아, 메델라인, 알렉산드라, 아나스타샤...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어때? 옛날에 어떤 만화에 나왔던 이름인데? 예쁘지? 그래가면 뭐 알아보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베아트리체야 베아트리체!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나랑 같이 고자자! 베아트리체가 어디 갔지? 분명히 옆에 놔뒀는데... 베아트리체가 왜 저기에 있지? 하하! 내가 여기 두고 착각했네... 베아트리체 잘자! 베아트리체 잘자! 얘들아 안녕! 어? 한지야 안녕! 어? 근데 네 등에 붙어있는 건 뭐냐? 웬 인형? 응? 아빠가 출장 갔다 사다주셨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데려왔어! 어때? 우리 베아트리체 완전 예쁘지? 응응! 정말 이쁘다! 근데 나 그 인형 어디서 본 것 같아! 정말? 어디서? 글쎄... 어디서 봤더라? 응! 생각났어!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봤어! 어디 어디? 봐봐! 봐봐! 어때? 닮았지? 응? 정말? 머리 모양만 빼면 우리 베아트리체랑 똑같아! 근데 이 밑에 내용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상하다니 뭐가? 봐봐! 이 인형은 약 100년 전 유럽에서 생산된 인형으로 현재는 전 세계에 10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 당시엔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이 인형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연달아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악마의 인형이라 불리며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출하! 이럴수가! 악마의 인형! 아니야! 우리 베아트리체랑 그런 인형일 리가 없어! 그래 미안!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야!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뭐? 아이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인형에 관한 이야기... 그 인형을 갖고 있는 아이는... 시름시름한다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원지야! 갑자기 왜 그래! 그러고 보니 나 아까부터 숨이... 겨우는 것 같아! 뭔가 나를 꽉 조여오는... 느낌이야! 어떡해! 정말로 인형이 저주를 간건가! 원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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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정신 차려! 아잇! 야! 너 목도리를 너무 꽉 조이게 맨 거 아니냐? 그러게! 너무 칭칭 감았어! 그... 그런가? 그러네! 목도리때문에 답답한 거였어! 그럼 그렇지! 우리 베아트리체가 그런 무서운 인형일 리가 없어! 베아트리체에 오해해서 뿅니? 반지야! 너 여기서 뭐해? 1교시 체육시간이잖아! 맞다! 그렇지! 베아트리체! 우리 체육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어서 가자! 아깝다! 야! 좋아 좋아! 야! 얘들아 안녕! 내일 봐! 내일 봐! 베아트리체! 빨리 집에 가서 놀자! 응? 여기 이런 골목이 있었네? 아! 아! 이상하다! 반지가 왜 아직 안 오지? 전화도 안 받고! 여보세요! 냠냠아! 나 반지 엄마야! 지금 혹시 반지랑 같이 있니? 아니요! 오늘 학원 끝나자마자 헤어졌는데요! 그래? 알았다! 응심아! 혹시 반지 어디 있는지 아니? 아! 반지 아직 안 갔어요? 집에 간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알겠어요! 냠냠이랑 제가 찾아볼게요! 고맙다 응심아! 나도 찾아볼게! 응심아! 아! 냠냠아! 대체 어떻게 된거지? 우리 아까 분명히 여기서 헤어졌잖아! 그러게! 우리는 이쪽 길로 가고 반지는 저쪽 길로 가고 혹시 몰라서 뽀비도 데려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동심아! 혹시 그 인형이 반지를 어떻게 한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 그 인형을 가진 아이는 시름시름 알타가 어느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 야! 그만해! 아! 아! 미안 미안! 아! 야! 뽀비야! 아! 어? 여기 이런 골목이 있었나? 그러게! 아! 저거 반지풀이잖아! 그러게! 아무래도 이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아! 응! 한번 가보자! 어! 어! 요지! 뽀비가 뭔가 발견했나봐! 아! 저건! 반지침 자국이야! 많이도 흘렀다! 아직 침이 마르지 않은 걸 보면 여길 지나간지 오래되지 않았어!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침을 흘린 걸 보면 몹시 배가 고팠거나 뭔가 맛있는 냄새를 맡았던 게 분명해! 아! 맛있는 냄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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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 다 쓰러져 가는 식당이? 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그러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아! 동물출입 금지래! 뽀비야! 넌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아! 저기 의자 위에 뭔가 있어! 어! 반지인가! 으악! 어째서 반지는 없고 저 인형만! 어떡해! 반지는 벌써 사라졌나 봐! 이 악마 인형아! 대체 내 친구를 어쩐 거야! 벌써 반지 돌려줘! 반지 어딨어! 우리 반지를 돌려줘! 으악! 반지다! 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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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혹시 응심이랑 냠냠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구해줄게! 야! 야! 으악! 얘들아! 그냥 짱이야! 으악! 어! 어! 바지야! 바지야! 살아있었구나! 너 이상 소리야가 살아있었다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응! 너 멀쩡해! 근데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맞아! 우린 니가 인형의 저주에 걸린 줄 알았단 말이야! 뭐? 말도 안 돼! 난 그냥 맛있는 냄새만 꿨다가 잠깐 화장실 깠 거야! 근데 비명은 왜 질러! 그건 뭐냐! 휴지가 없어서!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지 뭐야! 뭐? 그럼 여긴 왜 이렇게 깜깜한 건데? 응! 잠깐 정전된 거래! 응! 히히히히!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여기 떡볶이 냄새 진짜 끝내주지 않냐! 어? 그러게! 미안해요! 갑자기 정전이 돼서! 우와! 맛있겠다! 야! 근데 너 혼자서 몇 인분을 시킨 거냐! 3인분!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게! 이런데 숨은 맛집이 있었다니! 아! 최고 최고! 암튼! 베아트리체가 널 잡아간 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당연하지! 사정에 그런 인형이 어딨어?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얘들아! 우리 어제 그 떡볶이 집 또 갈까? 응?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그 생각 나더라고! 그래! 가자 가자! 응! 하하하하! 오늘 6인분 어때? 좋아! 어제는 너무 적었어! 어? 얘들아! 왜? 왜? 가게가 없어졌어! 헉! 이럴 수가! 이리가 잘못 왔나? 아냐! 분명히 여기였어! 근데 왜 가게가 없지? 하루 만에 없어졌을 리도 없고! 그러게! 응! 응! 내 아질이 제대로 없어! 뭐? 오다가 흘린 거 아냐? 아냐! 분명히 잘 없어왔단 말이야! 그럼 혹시 베아트리 제가 정말 이상한 인형 아닐까? 으악! 가게도 없잖아! 널 없애려고 여기로 데려왔는데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실패하는 바람에 호련히 사라진 거지! 으악! 으악! 디디야! 디디야! 가져가! 베아트리 제가 악마의 인형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그래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에휴! 그놈의 낡은 검을 부숴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얼른 새로 지어야지! 응? 멀쩡한 인형을 누가 흘리고 간 거야? 지칠지 못하게! 헉!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잠에서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엉망진창 전비의 사상! 허어머.. 엄마… 으아.. 헉! 여긴 어디지? 병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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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ii응! 하아 이제 살 것 같니?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의사 선생님? 누구 안 계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으악! 이럴 때가! 마을이 폐허가 돼 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휴대폰도 없고 어떡해! 이대로라면 난 살아넘을 수가! 아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엄마, 아빠를 찾자! 근데 무서워…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인가? 뉴스에서 좀비 영화를 보여주네? 으악! 이건 나를 찾는 전단지? 으악! 엄마, 아빠! 맞이하겠어요! 사람이다! 저기요! 아저씨! 저기 죄송한데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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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TV에서 나온 게 진짜였다! 좀비 대답이라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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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저는 먹어도 맛없단 말이에요! 으악! 으악! 엉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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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됐어 으악! 나는 겨우 살아남았지 우리 가족들하고 호영이 모두 다 무사할까? 응! 물론이지 모두 무사할 거야 그러니 일단은 우리 걱정부터 하자 살아남아야지 응 근데 백화점에는 왜 온 거야 응심아? 좀비 재난 영화 보면 다 백화점 가더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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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들이 냄새 예민한가봐 신벌만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 시미시미 진짜 멋지다! 꼭 좀비 전문 것 같아! 으악! 으악! 이 와중에도 백화 으악! 걱정마! 백화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바로바로 시시코너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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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야! 급하게 먹지 않아도 돼 여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음! 맨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당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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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해도 불렀겠다 소화도 시킬 겸 쇼핑이나 할까 응응! 쇼핑 좋지! 으악! 으악! 예쁘다! 으악! 예쁘다! 바지각색의 화장 봉달! 예쁜 옷들도 잔뜩! 평소엔 구경만 했던 옷들도 입어보고 엄마가 안 사주는 틴트도 발라보고 흠! 이 정도면 배필 소리 좀 듣겠지 난 이걸로 정했어 어때? 오! 엄청 이쁘다! 이히! 나도 멋장심아!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도 다는 거야?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음...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아 아무리 세상이 좀비로 가득 찼다고 해도 아직 어딘가에서 인간인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냠냠이라던가 흠! 그러고 보니 냠냠이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어 어디선가 곧 따라 있어요 냠냠이! 냠냠이 얼굴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팩이야! 하지만 얼굴이 초록색이지! 녹초팩이었어! 백화점 코너에 많아! 짜잔! 냠냠아! 냠냠! 보고 싶었어! 냠냠! 우리 세 명은 극적으로 상봉했고 나는 냠냠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좀비 재난이 시작됐을 때 난 학교에 있었어 물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지금도 애들 대부분은 학교에 있을 거예요 모두들 무사해! 호영이는? 안타깝지만 잘 모르겠어 반지야 미안 왜냐하면 아이들 중 한 명이 좀비에게 물려서 그만 그 아이도 좀비가 돼버렸거든 이런 말하긴 싫지만 지금쯤 다들 점점 좀비가 배워가고 있을지도 몰라 나도 쫓기다가 겨우 여기로 도망쳐왔어 백신을 구해서 막지 못한다면 곧 세상 사람 모두 좀비가 돼버릴 거야 백신이라면? 아까 지하 쇼핑몰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와 진짜 파네 심지어 원 플러스 원 세일 중이야 자 그럼 이제 좀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볼까? 야 좀비들아 플러스 그만 맞고 우릴 잡아봐라 이 정도면 됐겠지? 응? 자 얘들아 던지자 에이 추라 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어 어? 저기 가 있다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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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 뭐야! 다시 점ayım가가 됐다 으아!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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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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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들어가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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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오긴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자원식이면 백신이 사용 없어! 응, 그러니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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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지마! 빨리 백신을 던져! 아, 따가! 다 던져서 하나도 없어! 니가 던져! 으악! 냠냠이 넌 나도 없어! 그를라다! 나도 없는데! 으악! 으악! 우리 이제 끝났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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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버튼을 누르라는 건가? 얍! 얘들아 반갑다! 으악! 저희들은 아직 좀비가 안 됐네? 맨도리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 좀비야 번역기였나 봐! 좀비가 되면 엄청 신나! 같이 좀비가 되자! 뭐? 좀비가 되면 신난다고? 어허! 맨도리 너 또 장난치는 거지? 좀비가 돼서도 여전하기는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 안 믿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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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렴? 정말 즐거워보다 응응 좀비가 되면 아프지도 않아 게다가 공부 안 해도 됨 으악! 진짱! 좀비가 되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으응!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 당장 좀비가 될래? 아 그래도 그건 좀… 음… 난 지금 당장 좀비가 될래! 좀비가 마음에 싹 들어 버렸거든! 밴들아! 나의 손목을 빨리 버려줘! 어 그래 알았어! 반지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너 지금 너무 성급해! 아니야! 난 걱정했어!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반지야! 호, 호영아! 니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왔어 나랑 같이 가자, 반지야 호영아! 그래 같이 가자! 요니 자, 으라! 흐하! 흐! 호영아! ㅎㅎㅎㅎ 흐헤헚! 하하하! 히히! 어때! 내가 만든 좀비 이야기 재밌지? 흐! 그래도 반지랑 호영이가 주인공이었군… 그럴 줄 알았어… 장점이지! 그치 그치… 응심이와 냠냠이는 내가 만든 좀비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난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인기 호러 작가가 되고 싶다